이번 시간에는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우선 동영상관리자로 진입을 하시고요. 동영상관리자의 왼쪽을 보시면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새 재생목록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를 할까요? 생활코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재생목록 설명에 생활코딩 즐겨찾기라고 재생목록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재생목록 만들기를 클릭하면 재생목록 수정이라는 화면이 나타나요. 거기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재생목록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재생목록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거고요. 비공개를 하게 되면 이 재생목록은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그런 프라이빗한 재생목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설정은 다른 사용자에게 재생목록 퍼가기 허용이라고 하면 이 재생목록을 다른 사람이 퍼가서 마치 자기의 재생목록인 것처럼 보관해 둘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재생목록의 좋아요, 실험, 표시, 허용은 재생목록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건지 하지 못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면 생활코딩이라고 나와있는 재생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는 여러분의 재생목록의 홈페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목록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튜브로 들어가서요. 이 상태에서 동영상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재생목록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목록이 비어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생활코딩, 아까 제가 생성한 재생목록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럼 다시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목록에다가 동영상을 한번 추가시켜 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을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올린 동영상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등록한, 여러분이 업로드한 동영상의 리스트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동영상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업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있네요. 추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추가 대상을 클릭하고 그 중에서 여기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즐겨찾기 말고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생활코딩에 추가된다고 나오고 밑에 뭐가 나타나죠? 이거 유튜브에서는 Q라고 하는데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재생목록 Egoing21이라는 계정이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영상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두 개의 동영상이 이 재생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편집기 테스트와 가상머신 공유 폴더라고 하는 이 동영상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앞쪽에 갖다 놓게 되면 가상머신 공유 폴더라고 하는 동영상이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동영상 재생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상머신 공유 폴더라고 하는 동영상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밑에에 이렇게 재생목록이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공유 폴더 6라고 하는 이 동영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동영상을 끝나기 직전으로 제가 재생시간을 변경을 시켜놓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재생이 됐고요. 거의 다 끝나가요. 49, 50, 52, 끝!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바뀌면서 동영상 편집기 테스트라고 하는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죠. 즉, 이 재생목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여러 개의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목록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편성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재생목록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셔플이라고 하는 건데 동영상을 랜덤하게 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이 많은 경우에 다른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싶은 경우에 이 버튼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재생목록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이고요. 이걸 누르면 재생목록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동영상이 화면을 더 크게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 말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이 재생목록에 추가시켜볼까요? 자, 여기 유튜브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추가 대상을 클릭하고 여기에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재생목록을 선택하면 예, 이 재생목록에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추가가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재생목록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가고 자, 재생목록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동영상들이 있죠? 생활코딩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동영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들을 이쪽에 그루핑하는 역할을 카테고라이징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카테고라이징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편성표처럼 작용을 해서 여러 개의 연관되어 있는 동영상들 그 동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재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생목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동영상 관리자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재생목록이 있죠? 자, 일부러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생활코딩을 클릭하면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의 URL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재생목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밑에 뜨잖아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URL 있잖아요? 이 URL을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그 밑에는 그 동영상과 연관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같은 재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동영상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